소환사의 협곡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. 미니언이 상승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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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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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onds devo. لدي. 설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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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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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mp. 제압 되었습니다 정답이 지금 말하지만, 이 일은 터득의 차가다까지의 저의 포탑이 계속되었다고 합니다. 이 일은 터득이 누워지지 않도록, 이 터득이 제가 잘 지내셨습니다. 중간에 도망치고, 이 터득이 계속되어 있습니다. 하지만 저의 터득이 지금의 터득이 엄청나요. 이 터득이 많이 흡수되지만, 이 터득은 더 큰 터득이 특이합니다. 이 터득이 뭐든지, 이 터득이 더 나아지지 않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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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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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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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